영종, 인천대교 요금이 좀 비싸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영종 주민들이 이 요금을 매일같이 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영종 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의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걸 주문한 데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 원희룡 장관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영종대교는 10월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가 되고요.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